한창 시절에 아 아 그 추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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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 4 5 5 4 아니 근데 얼른 축축 범위 닦고 가 때 이렇게 다 똑같이 무언가 하나 좀 들려든 엉덩이를 한 번씩 돌려준다든가 엉덩이를 흔든다든가 무언가 좀 다르게 했어요 뽑지 근데 우리 언니 지금 현재 1등이에요 언니 1등 색다른 춤을 주셨거든 그치? 자 1등 여기 계세요 여기 서 계세요 주지 말고 그냥 맨 요거만 해도 요거 다 해 똑같애 누굴 뽑아 누굴 내가 그렇지 기분 좋은 뭐 색다른 하라고 기분 좋으면 다리라도 좀 흔들든가 이렇게 아니면 대극밥 대극 돌리든가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뮤직 큐 너무 좋아 Just gonna get away 시계 돌아 말해 Just gonna hold my 날씨가 더 너무 못해 이 날 내게 다가올기 속에 교복해 안 와줘봐 이제 더 좋지 마 내게 다가와 엘로는 또 날 짜식 주저가 자싱 필요 없이 다가와 섹시 후유 없이 아멘 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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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리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 오시고 우리 어머니 오시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 안이 이리 오세요 엄만 이리 오세요 엄만 그쪽이 아뇨 엄만 그쪽이 아뇨 엄만 그쪽이 아뇨 지랄고 소란스럽게 말하지 왜 땀에 젓갈수록 만들고 달려 자 여기 지금 다섯 분이 잘하신 분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신 분들이에요 그쵸 여기분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쪼금 요 다섯 분에 쪼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요기 다섯 분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타로가 일로와봐 타로가 일로와봐 아니 메모로와봐 잠깐만 와봐요 자 일로와보세요 아니 울러지 말고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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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선물이 없으니까 여기 여자 세 분한테 여기 맨 오빠 내려가면서 고추 한 번씩 만지고 내려가요 고추 한 번 안 돼요? 안 돼? 싫어? 싫다네 오빠 만질 것도 없어 하하하하 자 여기 네 분은 안 씹어서 또 어떻게 다음 기회를 또 생각하시고 잠깐 내려가실래 엄마들이 꼭 이래서 문제 이래서 고집 얼마나 쓰니 그려 엄마까지 그럼 붙어 고집이 세면 어쩔 수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섯 분이에요 갈아 남았어요 그치요? 여섯 분인데 선물 선물 준비됐죠? 선물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세 분만 뽑을 거예요 세 분만 괜찮죠? 세 분 떨어지면 과감히 내려가셔야 돼요 알았죠? 안 떨어지려면 제가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다리도 박자 맞춰서 이렇게 떨려 여섯 분입니다 엄마 내려가게 잘 내려가 잘 내려가 잘 내려가 훈뜨려 드릴게요 저분이 원래 저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씹어먹을 술이 웬수지 하하하하 세 분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입 맞추고 가요 떨어져요 그럼 당근이죠 세 분이서 오빠는 무슨 배짱으로 똥구멍을 이쪽에다 내민다던가 이쪽을 봐야죠 이쪽으로 자 세 분만 뽑습니다 진짜로 세 분 떨어지면 내려가셔야 돼요 자 갑니다 뮤직 스타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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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배고 불러요? 이쪽 웃어봐요 자 이렇게 쓰시면서 음악이 나면 한 분씩 평가할 거예요 왜냐면 선물이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해야돼요 심사위원도 잘 보고있지? 1등 2등 3등 여기서 잘 보고있지 잘 뽑으면 머리끝이 다 뜯긴다 알았지? 자 음악을 주는데 오빠가 1번 오빠가 여기 사이에 껴라 그래도 남잔래 그래도 남잔래 그렇지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요 1번 그럼 앞으로 나가셔서 여기서 제일 소환 내 양을 보여주는거야 알았지? 알았지? 그러다가 들어가고 2번 그러면 연이 오면 돼요 연이가 2번 그러면 나오라고 알았지? 자 이렇게도 한번 갈게요 자 댄스 추세요 오빠가 이렇게 쓰고 아직 나오라고 할 때 나와 그 자리에다 추어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다 추라고 자 1번 언니는 좀 아무데나 둘이라도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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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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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엉덩이 잠깐만요 잠깐만 헤헤헤 엄마 너뭐öglich 텐트 당북 Rusr 진짜 힘들죠. 이게 평소에 하던 춤이 아니라서 정말 오늘 제가 볼때는 10년은 더 젊어졌어요. 그쵸? 우리 엄마 생리 고장났다. 오늘 가기 전에 저기 우리 마트 들려가지고 생리 다 됐다 큰 가듯이 사갖고 뻥 튀어졌어요. 자 너무나 잘 주셨지요? 제 마음 같았던 여섯 분한테 똑같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선물 있나요 여섯 분? 있어요? 그럼 똑같이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볼때는 평가만 다 똑같이 잘했어요. 3분만 드려요? 아 3분만 드려야 된다네요. 그럼 아십쇼은 어떻게 하세요? 자 박수로 결정할게요. 박수로. 자 1번 오빠가 잘했다 박수. 박수. 자 329명. 329명. 자 2번 자리했다 박수. 어 299명. 3번 자리했다 박수. 229명 동점. 자 4번 자리했다 박수. 자 3분은 290명 동점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얼른 들어가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 얼른 들어가세요. 자 3분한테 선물 드릴게요. 엄마? 그러면 안되지. 고맙습니다. 저는 공정하게 심사를 하셨군요. 그치요? 자 1등 2등 3등인데 제가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. 1등. 2등. 3등. 요렇게 불만 없으시죠? 네 예. 자 1등 2등 2등 3등 lender 선물 드릴게요. 선물 어딨나요? 회장님 선물 좀 주세요. ye. 엉?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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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. 3등. 말투 좀 주세요. Jhwep. 이 봉투를 그냥 언뜻 봤는데 3등이 3등이 3자로 시작한다고요 3자로 근데 뒤에 공이 5개 뒤 6개를 잘 못 봤어요 지금 춤 시합을 했는데 1등은 많이 못주고 3만원 드립니다 2등은 2만원 3등은 만원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림이 약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여행해 주시면 우리가 부자가 되요 그때 많이 드릴게요 예 1등 제가 드리겠습니다 1등 3등 감사합니다 좋은데 많이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 춤은 이 춤은 내가 보기 1등이야 이 사람이 1등인데 1등은 우리 손님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안아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는데 저같은 크기가 마음에 드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가 그냥 무언들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몸뚱한 일을 다 드리고 싶은데 기운이 있으실라든지 그건 잘 몰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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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